하루 명언 공부 11월 23일 장근보졸 부지런히 노력하여 아두남을 보완하다 라고 하는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의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친과 외가 어른들 모두가 시인이었던 집안에서 태어난 백거이였지만요 그는 제주보다 노력을 더 중시한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각고의 독서를 통해 문장을 다듬고 다듬어서 중국 문학사에서 시 마 시 왕 시 마하고 시 왕을 합치면 마왕이 되겠죠 시에 관한 최고다 라고 하는 변칭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의 시는요 시사 문제와 백성의 질곡을 반영하는 작품이 많아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825년 당나라 동남지구에서 가장 큰 주인 소주자사에 임명되어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크게 베풀어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중책을 맡은 그는 좋아하던 술을 끊고 오로지 공무에 전영합니다 훗날 백거이는요 징고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때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보졸막여장근이라고 썼습니다 자기처럼 아둔하게 태어난 사람이 소주자사라는 중책을 담당했으니 부지런히 노력하여 모자란 부분을 메꾸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질이 평범하다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얼마든지 부족함을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얄팍한 재주와 자질만 믿고 게으름을 부리거나 오만을 떠는 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아둔함을 보완하다라고 하는 장근 보졸이었습니다 중국사회 오늘 1260년 11월 23일 몽고 중통원년의 일입니다 몽고가 오늘날의 수표 내지 지폐에 해당되는 중통 보초를 발행했습니다 이민족인 몽고가 원나라죠 그렇죠 몽고가 수표와 또는 지폐에 해당하는 보초라고 하는 화폐를 발행했고 오른쪽 사진은요 몽고 때 원나라 때 발행된 지원통행보초라고 하는 수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